외국인 노동자의 상징적인 인물이 있죠 블랑카 다 아시죠 블랑카가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와서 제일 충격을 받았던 게 음식문화랍니다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가운데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는 충격적인 음식들 때문에 제일 힘들었다 그래요 예를 들면 눈깔 사탕 할머니 뼈다귀 내장탕 이런 용어들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서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었대요 산채 비빔밥 뭐 이런 거 이야 이 나라는 정말 살만한 나라가 안 되는구나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문화가 발달한 나라는 발달한 나라일수록 더 악이 무성하고 또 못 사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대로 그 형편에 맞게 더 비참하고 처참하고 이 세상을 보면 출생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이 환란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제 죄의 영향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짧은 두 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30년을 지내시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공생회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공생회의 시작을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사미 하나님의 인증이 있었어요 인증 후에 오늘 시험을 봤는데 이 저자가 마가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는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한 조명 자체가 유대적 색채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보금에도 시험의 기사가 있고 마태보금에도 시험의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마태 기자나 누가는 정확하게 무슨 시험을 어떻게 물리쳤다고 상세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내용인데 마가는 일체 그런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슬쩍 스케치하듯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면 저 시계를 봐서 시간이 되면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겠지만 시간이 안 되면 마가의 의도대로 이 두 절에 담아진 마가적 관점에서만 이 시험을 조명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1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이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우리가 이 간단한 본문을 자세히 살피지 못함으로써 들은 풍얼로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가 하면 시험의 주체가 사탄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광야로 예수님을 몰아낸 분이 누굽니까 정확하게 성령님으로 밝히고 있어요 이 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오늘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번 얘기를 한 기억도 나긴 해요 뭐를 강력히 촉구하라 이런 플랜카드가 붙은 것을 제가 족구에 미쳐서 강력히 족구하라 이렇게 내 눈에는 보였어요 내 눈에는 여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는 말은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충동 그것은 내면적 충동을 얘기합니다 오늘 갑자기 멀쩡히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성령의 내적인 충격과 충동과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팔고도 붙이고 내려놓고 그냥 무작정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몰리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린 광야로 내몰렸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피동적으로 등 떠밀어서 예수님을 광야로 밀어넣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제어할 수 없는 내적인 충동 때문에 무언가 붙잡혀서 내몰리듯이 광야로 들어가신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삶의 기조가 사실 이런 식으로 사라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너무 자아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런 성령님의 강권적인 내몰림을 자꾸 타협하고 계산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거나 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온전히 내 안에 충만해 계시고 그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가 내 안에 영적인 예민함으로 작용할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둠의 세력과 사탄의 역사가 내 안에 가득할 때는 그 혈기, 그 분노, 그 잘못된 관점이 막 나쁜 쪽으로 멸망의 쪽으로 그 인생을 몰아가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아주 정의로운 일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 안에서도 역시 신분이 목사인지라 전도를 하는데 뭐 정과 십범은 보통이고 흉악한 사람들 맨날 감옥 안에서 이렇게 눈 찌르는 연습하고 이런 죄인들 앞에서 슉슉 그런데요 옆에서 있다 보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나가서 한 놈 손볼 거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목사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한 죄수를 만났는데 이 지능이 좀 떨어지는 죄수예요 주인을 잠든 다음에 물건을 훔치려고 연탄불을 살살 피워가지고 문을 열어놨는데 바람이 거꾸로 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가 잠이 들었어요 깼어요 취해가지고 그 부엌에서 이게 지금 모자란 애죠 그래서 이놈이 아궁이 옆에서 잠들었다가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 얘가 정과 십이범이에요 목사님이 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딱해 보이더래요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선생님 제 마음대로 되면 제가 왜 여기 왔겠습니까 그래 바로 그거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가 주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든지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주인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너 주인 잘 만나야 팔자가 피는 거 알지 너 좋은 주인 한번 만나볼래 그런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이 고쳐진다 정말요 그래서 그 친구를 동상이 걸려가지고 발이 썩어가는 아이였는데 찐이 밤을 세워서 이 아이를 돌보고 하면서 동상도 고치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는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내 안에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주인으로 닿기 시작하면 거기에 내 몰리는 겁니다 그것이 충동하는 대로 거리로 내 달리고 혈기에 붙잡혀 사고를 저지르고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낸지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성경의 두 영역에서 쓰여집니다 사탄에 이끌려서 행하는 모든 것들도 이 단어를 써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내면에는 누가 충만해 계신 겁니까 성령님이 충만해 계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이미 예수님에게 내주하시고 충만해 임했어 성령이 충만해 임하니까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내몰았다고요? 광야로 내몰았어 그런데 여기 하나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중요한 문제 하나가 있어요 마가가 이 글을 쓸 때는 이게 과거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 자체가 그렇죠? 후대에 썼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는 이 모든 동사를 현재형으로 씁니다 과거 시제로 쓰지 않았어요 이 몰아내셨다라는 말이 에크발로 그런데 이게 원래 쓰려면 과거 시제로 써야 돼요 그런데 마가는 전부 현재형으로 써놨어요 마가는 시제를 몰랐을까요? 모를 리 없죠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 붙들려 이 글을 쓰면서 과거에 예수님 인생에 벌어졌던 일을 현재 시제로 썼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그때 끝난 일이 아니라 오늘도 성도들의 인생살이 속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일은 여러분들 속에 진행되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께 충만해서 뭐 해야 돼요? 내 몰려야 돼요 제가 왜 멀쩡히 직장 잘 다니다가 왜 저러지? 그러니까 모두 다 직장 그만두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붙잡히는 삶이에요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사느냐 성령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 몰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에 진행되어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마가는 이 시제를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때 그렇게 광야로 내몰린 예수님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1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절 시작 선제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내 뭐를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뭐를 준비하라?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바로 이 광야로 예수님이 성령께 충동을 받아서 성령께 붙잡혀서 내몰리는 겁니다 이것은 등 떠밀려서 피동적으로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강력한 내적인 충동이 그를 제어하지 못하고 광야로 내몬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예수님이 내적인 충동에 이끌려서 내몰린 그 광야는 어떤 광야인가? 여기에 보니까 호 에레모스 또는 에레모스 토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광야는 형용사입니까? 명사입니까? 형용사예요? 명사예요? 명사죠? 그런데 호 에레모스 또는 에레모스 토포스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질병이 명사로 쓰여있을 때는 병 이름이 돼요 그런데 형용사로 질병을 말할 때는 상태가 되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상태가 되고 상황이 됩니다 광야를 명사를 쓰지 않고 형용사를 썼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글 성경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죠 왜 형용사를 썼을까요? 이거는 광야라는 장소도 장소지만 그 장소가 갖는 개념과 의미들 때문입니다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13절 광야에서 40회를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뭐와 함께 있었어요? 들짐승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 출입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죠 무서운 광야라 거기에는 뱀과 정갈과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여기 들짐승은 다네일서라든지 성경 전체에서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던져진 그 공간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광야가 갖는 강조점은 장소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광야가 갖는 개념,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명사로 쓰여져 있지 않고 형용사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무서운 죽음이 부글부글하는 곳입니다 내장탕이 있고 산채 비빔밥이 있고 눈깔 사탕이 있고 블랑카가 경험한 세상 끔찍한 곳이에요 무서운 광야예요 낮에는 살인적인 햇빛 밤에는 죽음을 넘나드는 추위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50도 차이가 나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어떤 강력한 내정인 충격과 충동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일터가 광야예요 캠퍼스가 광야예요 어떤이는 홈, 스위트 홈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 광야예요 광야예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구원열차 한바탕 하고 오늘 막 천국 같아 할렐루야 아멘 저 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에게 축도까지 받고 갔어 그래서 다 일어납시다 할 때는 은혜 충만해서 일어나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대문을 여는 순간 거기에 원수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 그러겠죠 그런데 때로는 가끔 성도들의 일상이 그렇게 내몰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해서 그 인간 볼 생각 아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고 일년이 천년 같아요 하루가 천일 같아요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우리가 광야예요 이 일상 자체가 광야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 광야에서는 교회라고 총회가 그 교회의 개념이에요 광야교회예요 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겠어요 눈물을 닦아주고 서로를 안아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가 있는 곳이어야 돼요 교회는 미션의 개념도 있어야 되지만 이 면에 훈련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이 교제의 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무조건 군함 노름만 할 수 없어요 교회는 유람선의 개념도 있고 군함의 개념도 있고 또 트레이닝의 개념도 있어요 항상 교회라는 균형의 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저 복음 없는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군함의 역할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르게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트레이닝돼야 돼요 이걸 우리는 또 패스트로 켜, 목양, 양육, 제자훈련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돌봄 그건 너무 힘들고 지쳐 맨날 훈련만 받으니까 전쟁만 하니까 그래서 성도끼리 유람선의 개념도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유람선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건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에요 피로현상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라는 게 사육을 하다 보면 목사도 피로현상이 올까요 안 올까요? 묻는 게 바보지 얼마나 피로현상이 오겠어요 사람을 만나는 직무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칠진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또 카드를 이상한 종이에 꾸기꾸기단 종이에 싸가지고 왔어요 뭔가 봤더니 거기에 격려의 글들이 써 있어요 격려의 글들 그런 걸로 마음에 힐링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또 밤에 한 10명 우리 젊은 청년들하고 저 종동에 어반가든이라는 데서 이런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녁을 같이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제가 그 시간에 참 마음이 휨임을 얻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중요한 게 밥값을 제가 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만나면 스스로 없이 이런저런 교회에 소소한 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자매는 또 작가인데 KBS 그 뭐라 그러죠 거기에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봄쯤 그게 뜬답니다 그 작품이 제가 댓글 달아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댓글이 중요하답니다 이 제목을 말해도 되려나 안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 제목이 깡패의사예요 깡패의사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자매는 그 젊은 자매인데 북쪽에 꿈을 가지고 통일부에서 북쪽에 고난받는 형제들을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한 자매한테는 자네가 진짜 종북이다 진정한 종북이다 오해하면 안 돼요 정말 북력에 고난받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더라고요 그런 게 참 목회자에게는 보람이고 힐링이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군함의 역할도 있어야 되지만 훈련의 역할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유람선의 역할도 있다 그 말이 그래서 거기서 또 힘과 회복이 되어서 또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 내몰렸어요 광야가 얼마나 힘들고 무시무시한 곳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뭘 받냐면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다 13절 광야에서 며칠을 시험받죠 40일을 시험받아요 앞을 좀 보실까요 여러분 광야는 이렇게 도시처럼 잘 규격화되어 있고 질서있게 모든 길이 닦여져 있는 공간의 정반대 개념입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다 뭘 내라고요? 길을 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우서 2장 15절에도 보면 제가 우리 목회자들 결혼 주례할 때는 꼭 이 본문을 주례 본문으로 쓰는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거기서 분변이라는 말이 로마 시대의 로마 군대가 전쟁 보급물자와 군대를 파견하기 위해서 길을 닦을 때 쓰는 토목 공사용 단어예요 오르도토메오 분별하다 그 말은 길을 똑바로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길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다가? 무서운 광야에다가 수많은 길 잃은 인생들이 방어하는 인생들이 길을 찾아서 그 길로가 생명을 얻도록 길을 내는 자들이에요 산이 있으면 산을 뚫어서 길을 내고 광야에는 새로 길을 내는 자예요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면 그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 예수님이 그 광야로 던져지시는 겁니다 내적인 충동에 의해서 바로 이 광야는 말하자면 장소적 개념을 뛰어넘어서 형용사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그런 광야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고요 그 광야에 또 내일도 여러분들이 전쟁을 기르러 길을 닦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닦아지면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로마 제국이 형성이 되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보 로마 군대가 길로 가서 거기에 깃발을 꽂아주면 거기가 로마 제국이 된다고요 그 개념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길을 닦고 그 길을 가면 거기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제가 3월에서 강의를 준비하다가 아주 좋은 책을 하나 만났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권력투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권력투쟁 그런데 그 개념이 정확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권력투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느냐 사탄의 왕국이 이기느냐의 권력투쟁의 싸움이에요 권력투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생명을 건 싸움입니까? 여러분 투우 경기 알죠? 우리나라에는 투우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개싸움을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마세요 스페인 같은 데는 이 투우가 유명하죠 투우에 쓰는 소를 어떻게 하냐면 며칠간 마음대로 둔답니다 마음대로 뛰게 만들고 온 데를 돌아다니도록 마음껏 먹인답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도 미물이지만 모든 게 편안해지고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닭도 키울 때 닭장 안에 가둬서 키운 닭의 맛과 막 방목처럼 들판에 뿌려놓고 키운 닭과 육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투우가 있는 날이 다가오면 갑자기 그 놈을 잡아다가 좁은 방에다가 가둬놓고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문을 꽉 닫고 나와요 그럼 이 소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뀐 거예요 미치는 거죠 게다가 더 잔인한 건 밥을 안 줘요 굶기는 거예요 그러면 독이 올라와요 독이 그리고는 시합이 있는 날 그 놈을 눈을 탁 열고 문을 탁 열어요 그러면 미친듯이 뛰어나가는 겁니다 갑자기 한꺼번에 들어오는 햇빛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걸리는 대로 막 들이받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분유를 먹고 자라서 그렇게 잘 들이받는 것 같아요 이때 투우사들은 슬슬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날뛰는 소에 그리고 그 투우가 진행되는 어느 한 순간 드디어 그 성이 날대로 난 온몸에 상처를 입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소와 이 투우사가 1대1로 딱 한 라인에 멈추는 순간이 있답니다 이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의 시간이라고 투우계에서는 얘기한답니다 소도 죽음을 건 순간이에요 정면에 서 있는 투우사도 죽음을 건 순간이에요 누가 하나 삐끗하면 죽는 거예요 이 순간을 투우계에서는 진실의 시간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청년들이 내몰린 광야와 같은 세상에 또 우리가 사는 일상을 보면 이런 순간이 하루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없이 우리 옷깃을 스치고 지나간다는 거죠 진실의 시간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내몰렸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누가 시험하냐면 사탄이 시험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40주야를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40이라는 시간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숫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의 통치와 섬김을 위해서 신의 산에서 몇 주야를 있었습니까 그 율법을 받는데 40주야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죽음 같은 사막을 광야를 지나는데 몇 년을 지냈습니까 40년을 지내요 엘리야가 이제 내 생명이 이 정도로 됐습니다 하나님 저 좀 그만둬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로뎀 나무 밑에서 투덜거릴 때 그 도망다닌 거리가 40주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서 몇 주야를 보내요? 40주야를 보냅니다 40주야는 사실상 우리 전 인생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온 생에는 그가 30년의 히든 타임으로 있을 때는 시험 같은 것들이 부딪히지 않았어요 기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인증 속에 성령께 붙잡혀 광야라는 소명의 현장으로 내적 충동에 의해서 이끌려 던져지는 순간 제일 먼저 닥쳤던 게 시험이에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빵의 문제였어요 그것이 언제 닥친 겁니까? 줄였을 때 항상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서 저 사람의 위크 포인트가 뭐냐 이성에 약하냐 돈에 약하냐 항상 그 약점으로 파고 들어와요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인지라 왜 허기가 안 좋겠어요 우리와 똑같이 슬펐고 똑같이 고통스러웠고 똑같이 욕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때 사단이 예수님의 허기를 약점으로 시험에 들어와요 그 광야에는 많은 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전해내려온 전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온 지구 곳곳에 천사를 동원해서 돌들을 고루고루 돌들이 사람 살아가는 데 필요하니까 고루고루 분배하는 중이었는데 이 유대 땅을 지나던 천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거기다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가면 그렇게 돌들이 많아요 그때 그 천사가 실수하는 바람에 이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또 몇 분은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돌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대는 거의 6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주권을 갖지 못했어요 항상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핍절 속에 있었어요 제일 지급한 게 빵의 문제였어요 역발상으로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다우께 사탄이 제일 먼저 걸었던 명제가 뭐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왜 그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탁 받아서 내가 정말 그런 기뻐하는 자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 못할 줄 알고? 천지에 널린 돌을 탁 빵을 만들어가지고 하면 더 확실히 사탄이 굴복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유혹이에요 오늘도 교회 속에 이런 유혹이 있어요 보금이 빵을 약속하는 것처럼 빵을 좀 얘기하시오 빵을 성공을 얘기하시오 잘되는 것을 얘기하시오 행복을 얘기하시오 보금은 그걸 약속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요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거기서 말하는 말씀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예수가 보금이에요 그 보금이 생명이에요 예수가 떡이에요 예수를 먹어야 살아요 믿습니까? 이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자 40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생인 것처럼 예수님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시험으로 인생을 시작한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어떤 시험을 받았나요? 어떤 시험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와 그때 내려오셔서 로마 군병 뺨따기를 한 대 때리고 자식이 내가 못할 줄 알고 이러고 좀 올라갔으면 피차폼이 났을 텐데 그게 유혹이에요 내가 정말 가만히 있자 있자 하니까 이게 내 예수 믿는다고 바보인 줄 아나? 아니요 바보로 살아야 돼요 맞서서 힘으로 이기면 설득당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그 방법 외에는 세상은 항복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믿습니까? 모든 기독교 역사의 교회 유혹이 뭐냐면 힘으로 하나님을 증명하려는 시도가 기독교 유혹이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복음이에요 마가 복음이 아니라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왜? 이 세상은 한시적이긴 하지만 사탄이 왕로로 타는 세상처럼 보여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은 마음대로 까불도록 내비뒀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겁먹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을 학군데 볼까요? 누가 복음 4장 13절을 찾아보세요 같이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주 떠났어요? 아주 떠났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은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현장에 머물러 사는 동안은 사탄의 집에 아래서 계속 끊임없이 시험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예요 시험 없는 건 두 가지예요 첫째 내가 그쪽 편에 넘어가서 그쪽하고 잘 친하게 지내거나 그건 시험 없어요 꿍짝이 맞아가지고 물텀벙 술텀벙 사탄의 그 스타일에 잘 맞추어서 잘 지내거나 아주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성령께 이끌려 그 광야가 소명의 현장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내셨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험이에요 시험 없는 게 딱 한 군데 있어요 공동묘지 아무 시험이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는 예수민들 이렇게 시험이 많지? 따라서 합니다 그것이 정상이다 아멘 불편해하지 마세요 내일 모레일은 또 어떤 시험이 닥칠까? 이렇게 좀 이건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느 놈이고 와라 와라 하나님이 또 저 시험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 이런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왜? 시험은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광야라는 소명의 현장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은 연약함과 제한된 인격 때문에 헐 시험이 있어요 내가 약해서 시험이 있고 사탄의 강력한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놀라운 복음 하나를 우리에게 슬쩍 건네주고 이 말씀이 끝납니다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누가 수종을 들어요?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미국 알라바마의 어느 마을에 그 마을 이름이 엔트프라이즈 마을이라는 이름인데 목화 농사를 하면서 교인들이 그저 그 마을 사람들이 근근히 살아가는 참 행복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턴가 이 목화 벌레가 끼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곤충이 끼면 이게 급속도로 퍼져가지고 이게 뿌리 뽑기가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막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그러지 말고 목화 농사만 고집하지 말고 이참에 농사를 한번 바꿔보시죠 땅콩 농사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훅 지나가는 조언에 따라서 땅콩 농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땅콩은 그렇게 병충해 해충해가 함부로 달려들 수가 없는 농작물이랍니다 목화 농사를 할 때보다 수익이 배나 뛰어올른 거예요 온 마을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목화 곤충에게 감사해서 그 마을 입구에는 그 곤충 기념비가 하나 세워졌답니다 어디서 읽어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줍니다 자기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시험을 줄 때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짐승과 함께 했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예수님을 수령들게 만들었어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시험 가득한 광야에 여러분들이 떠나가는 순간부터 또 다음 주 이 자리에 모일 때까지 이번 수요일은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1부 2부 그리고 저녁 예배는 없는 게 아니라 쉬어 콘토스 쉬어 콘토스가 아니라 쉬어 나누다 콘서트가 이 본당에서 있으니까 그 콘서트가 저녁 예배를 대신합니다 나오셔서 또 귀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고 또 광야에서 여러분들이 멋지게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찬송과 오늘 저녁에 한번 같이 할까요 341장 십자가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봄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엄과 모든 일을 버려도 주의 편안 내가 받고 영생복을 받겠네 주도 고려 당했으니 나도 고려 당하니라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신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님 비하여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빅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그러나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이들세 신자가를 해가지고 주를 따라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난 나의 복에 삽겠네 세상에서 무디어만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편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영하겠으니 나도 번영하겠으니 세상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 지시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비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비판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쳐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그러나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인세 아멘 할렐루야 우리 네 사람 이상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오 인사 좀 하세요 서신체로 네 사람 이상시 돌아보시면서 뒤에 분하고도 인사 좀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서부터 이렇게 황혼이 젊은 시간까지 주의 성도들을 주의 존전 앞으로 모으시고 예수님이 겪으셨던 시험의 현장에 동창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주간 광야와 같은 세상에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마다 안위하시고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저들의 일생의 걸음이 항상 소명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걸음이 있도록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칠흑같은 벽을 만난 인생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취하시고 교획하시고 운영하시는 역사의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지혜를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말씀에 붙들리며 기도에 부르지전 가운데 하나님의 확증을 만나는 한 주간이 되도록 복을 주옵소서 이제 통영으로부터 출발되는 모든 성교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놈하고도 영광스러운 명령입니다 주님 모두가 즐거이 헌신한 무리의 대열에 이탈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기꺼이 순정하여 올해도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확인하고 즐거워하는 술래길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장모님들로부터 우리 청년 간사 리더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양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성김의 마음을 주시고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여 목숨을 던졌던 예수님의 심정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정 속에 영혼 사랑에 불탄 은혜가 있도록 도우시며 권하지만 늘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세물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가도 먼 길 떠나 있는 가족들 군에 가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유학 가 있는 형제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둠의 권세가 손대지 못하도록 도우시고 머리떠러 가나 간섭지 못하도록 주님이 섬세히 붙으시고 지켜주시고 안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무섭고 흉흉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들 딸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걸음걸음 간섭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주시고 병이 걸려있는 묶여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일토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추운 데서 수고한 주차하시는 우리 집사님들로부터 방송실의 지하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한 우리 교사님들 기억하셔서 저들의 눈물, 땀, 수고가 주의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에서 섬기는 귀한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를 드리는 모든 3일의 성도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